Q.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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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총 들고 있어! Q.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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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파밍했네 거의 다 안돼 다른 파티가 한 명 더 한 명 더 오 저 있다 안녕 친구 안녕 친구 후라이팬 들고 뛰는데 안녕 안녕 친구 시공에 갇혔어 시공에 갇혔다고 쟤들은 가지 못한다 헤이 맨 헤이 맨 헤이 맨 아 얘들 쫓아가야지 죽을 때까지 진짜 아 메드맥스 좀 하네 컴힐 컴힐 야스나야 아 무선놈들 총 가져가서 나 잡으려고 아 무선놈들 노오 노노노노노노 오케이 뚝배기 이미 다른 파티랑 싸웠는데요 오 잠깐만 3렙 뚝배기 아니야 이거 그랬네 왜 안먹어져 으잉 저 앞에 한명 저 앞에 한명 여기도 한명 저 앞에 한명 저기 있네 어둠이 세야될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일단 악국물인데 저기 두 파티네 한 명 온다 뒤 혼자 나왔나? 갑바가 없어서 못 맞으면 뒤지는데 끝 이 파티만 끝난 거고 두 파티 한 명 더 있는 거 같은데 끝난 건가? 더 있잖아 쟤도 기절이었어 아 아 아 아 한 스쿼드가 더 있었네 레닷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아래 개 싸움 났네 저기 심지어 보호품도 근처여 아 야 제발 아 이거 저기 으 이준 뭐 있어 이놈 보이지가 않는다 이 안에 있어 AK 써도는 놈 뚝배기 이렇게 저기 있네 여기 있어 그만 총 바꾸는거 뭐였죠 오씨 개놀렸네 연구소나 이런곳에는 없어라 연구소나 이런곳에는 없어라 일단은 내 통수 쳤던 애 뚝배기는 닦고 스크서 쓰는 애를 잡으면 되겠네 제가 금방 죽였던 애 바로 죽은거 보니까 여기 마지막 앞에 한명 왜 풀안에서 풀안에 왜 숨어 쟤가 스크스 쓰는 앤가 근데 통고개 다리를 안 당해줘요 우리나라는 그거 미국 서버라서 통한거고 애초에 다리를 안 들어갑니다 아까도 봤듯이 다리에 사람이 조금만 있다 싶으면 그냥 다리로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너무 똑똑해 기본적인 그런 생존 본능이 있어 남은 기름을 전력으로 짜낸다 딱 도착 개꿀 다음 자기장이 어디로 될지 모르겠네 밀타 싸움은 몇번 안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보이는 풀이라서 너무 걱정이네 생각보다 잘 보이는 풀이라서 너무 걱정이네 보기 적이야? 얘들하고 같은 파티인가? 적인거 보기 내렸다 얘 카 들고 있는거 같은데? 버기 애들하고 적이야 버기 애들하고 적이야 버기 애들하고 적이야 같은 팀인가? 같은 팀인거 같냐 안쓰나 아 이거 주위 미쳤는데? 너무 많다 카 들고 있어 금방 하얀 뚜껑 들고 있는데 뚜껑 날아갔어 여기 있는 애가 제 뚜껑 날렸어 카 들고 있는 애가 자기장 너무 끝인데 이거 센터로 기어서로 들어가는게 안전할 것 같은데 차라리 왜냐면 지금 다른데 어그로 끌려 있을때 미리 이동을 해 놓는게 나을 것 같아 양각 잡힌 상태라서 난 언팸을 없는 상태로 야 카 들고 있네 칼을 뺏을까? 아니야 칼 뺏는건 별로 좋은 생각 아니야 어차피 저기 있던 애들도 내려와야 돼 지금 이쪽이 제일 안전하네요 이쪽 방향이 이쪽 이쪽 이쪽이 진짜 위험한 방향 지금 내가 보기에 나한테 있어서 포트 뒤에 A킹 쏘는 오 죽었다 오 잘 쏘는데 이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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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쫓아야겠다 더 가야돼 세 명이거든요 이쪽팀 조심해야겠는데 해안가 쪽으로 두 명 갔고 나무 뒤에 한 명 숨어 있잖아요 쟤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쟤가 어디로 튈지 몰라서 최대한 앞으로 당겨 놓는게 좋겠다 최대한 앞으로 당겨 놓는게 좋겠다 저 검은색 있는 애가 나 쪽으로 올 것 같아 제가 쓰나던 애 같거든요 AWM이나 M24 둘 중에 안하는데 AWM같아요 지금 송설이 들어오니까 1분이 밑까지 기어 못 갑니다 무조건 앉아서 가는 타이밍이 있어 그러면 그때의 내 위치가 들킬 테니까 그거 생각해서 엄폐물 근처로 갈게요 최대한 앞에 저 멀리 한 파티 뒤쪽 파티가 좀 잘 쏘는 애들이니까 최대한 내 뒤에 있는 애들하고는 안 싸우는 구두로 만들어야겠는데 지금 앉아서 가야겠다 앞에 있는 애들한테는 보여도 왜냐면 얘들 수나 2개 들고 있거든요 얘들 수나 개잘 싸 한 명 카드를 잃고 한 명 카드네 쓰러졌고 나 쏜다 프라이팬! 이거 방탄 후라이팬에 개자식아 어 승나도 있다 대가리 날아가겠다 AWM이야 잠깐만 여기 엄폐물이 없네 X 됐네? 압부 앞에 앞에 단 스쿼드 있다 X 됐네 양각 잡혔네 쟤들도 맞아 죽어도 안 죽겠어 어휴 주름이 시체죠 저거 요 앞에 어우 40초 남았는데 드링크가 없다 아 스나들고 있네 무섭네 나 10초 남았다 10초 남았다 자기장 안에서 지금 버틸려고 4명 설마 한스쿼드 아니지 한스쿼드면 나 죽 된다 진짜 자기장 안에 있어 아직 2명 남았다 2대1이다 망했네 아 나 투척무기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나요 이거 샷발로 조져야 되는데 심지어 쟤들이 더 자리도 좋아 쟤들은 저기서 대기타는 입장 그냥 저는 가야되는 입장 수리탄 없어 1대1대1이 아니고 2대1이야 수나파티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건가 수나파티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건가 저쪽에 있는 내가 이겼네 저쪽에 있는 내가 이겼네 돌기 펫 오케이 헛 이 스코드 일이 또 했네요.